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문의 기적 테필린보금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 테필린보금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9강 테필린보금이란 무엇인가? 테필린보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문의 기적 테필린보금 구호 준비! 시작!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테필린보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필린보금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3,500년에 걸쳐서 테필린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교회는 테필린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테필린보금이 무엇인지, 테필린보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도 테필린보금이 무엇입니까? 또 테필린보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테필린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필린은 성경밖에 이야기가 아닌, 성경안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테필린을 테필린보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고, 왜 우리는 테필린보금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크리스를 통해 구원받은 보금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테필린 보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테필린 명령 구원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구원편에서, 여우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테필린 보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테필린 보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테필린의 원칙인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은 신약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 테필린의 원칙이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으로 이어진다면, 신약의 우리에게도 이 구원과 헌신과 신앙계승과 축복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테필린이며, 동시에 테필린 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테필린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란다면, 신앙계 테필린 보금의 주체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스 3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라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유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금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보금이라는 것이 신약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스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보금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보금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금이 무엇일까요? 보금은 바로 복을 받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테필린보금을 이해하게 된다면,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게 하는 것이 테필린보금의 목적입니다. 고리도우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 안에서 말하노라, 선포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순전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테필린보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 주제별로 백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보금을 전하게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필린보금의 4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헌신이고, 세 번째가 신앙계승이고,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이 네 주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100절, 헌신의 말씀 100절, 신앙계승의 말씀 100절, 축복의 말씀 100절을 우리가 매일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보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금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테필린보금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100절씩 암송해서 보금을 전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테필린보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주위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테필린보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의 기적 테필린보금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